친구가 갑자기 바다를 가자고 한다 1박 2일 아니죠 하루? 당일치기? 어디로요? 멀리? 부산? 동해로요? 그럼 거기서 얼만큼 있을 거예요? 바다 가는 건 오케이 오케이인데 친구가 운전할 줄 알아요? 근데 어느 정도 계획은 있어야 되겠죠?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올 건지 다음날 친구의 약속은 있는지 메모장에 미리 다 정리해놔야 되고 몇 시에 언제 이동하고 뭘 하고 이런 거고 정리를 꼭 해야 돼요